히히히히 무색 카드 신성 저거 희귀무색에서 신성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지 음 나미하면 백포 에반드 신성이 죽었습니다 가격먹으면 완타먹으면 되는거 아닐까 완타 얘 뭐야 기본 덱으로 끼겨 1막에서 죽겠네 신성을 좋아하신다면 신성 다섯장 추가 와 신성 다섯장 아니 1막에서 죽는다고 제구성 플러스 3개 추가라고요 아이고 용암 노아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제구성 3장 추가 판도라가 답이다 죽는다고요 워플2가 지금 아니라고요 그즈르그 뭐지 하워만 3개 나왔네 완타 6댐 완타 지금 8댐인가 10댐인가 소금 3번 뿌리고 와플 1번 먹고 삼소금 겁나 쎄네 아 소송 렛츠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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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양초 고기 열심히 비생충을 태워보자 푸른 양초 고기 양초 하나 쓰면 우딜에 팀2에 망어팔까지 감사합니다 카치 카치을 두게 들면 까까 처럼 되는데 맹고 까까 양초 다시 줘요 오석상이 100만원 손해 너 양초 못 가져간다 양초 삭제 양초 못 가져간다 갑자기 양초 전쟁 양초 전쟁 발발 양초 돌려줘 이생촌 컷 이생촌 컷 이생촌 완전 갓카드인데 코벌트가 된 과로시 양초 삭제 양초 못 가져간다 양초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양초를 아예 왕창 넣는 방법도 있어 와우 양초 10개 넣으면 어차피 못된 양초 10개 추다 이제 저수 하나 쓰면 13댐 빠밤 빠밤 몽둥이를 얻었습니다 기생충이 보고 싶다 양초 3개 추가 아니 너 많아 그바 너 이제 저수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거지 저주 우와아 여기가 진정한 힘이지 여기가 진정한 힘이지 개쌤 양초를 넘어가진 나머지 우리 군주가 됐습니다 화형추가 범위 납핌 아스카이 맨닛 마아 라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지나나 나 뭐 뭐 빼먹었지 화형 추가 화형 화형 뭐지 화이어 이몰레이트 fat 흑 쓰 흑 마아 흑 휘 덱이 혼란스럽네요. 메이애 혼란스럽긴 해. 덱이 몽둥이 쥐 덜힘 덜힘은 어차피 하나 있어. 육강령 백박침 기생충을 더 많이 쓰기 위한 발판으로 포식 5장 추가 아니 한 장만 아 겁났어요. 보레비스 4천원 추가 아싸 감사합니다. 으아 야버 하면도 혼란스럽게 해보죠. 중과로 캔 두개 추가 인법 운신술 닌닌 반상이다. 오 빻다. 세게 됐다. 땀분할 빻다. 더 죽었을 때 어이 뭐야. 뭐야 왜 죽어. 아찌 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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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씨나 너더 룸피 절대 안돼 방울 땡 호션벨트 물거리 달려 땡 쓰레기 이벤트 보기 싫으니까 왕금 우상을 하나 훔쳐와야겠어 왕금 우상 골든 아이돌 왕금 디펙트 호션벨트 골든 디펙트 골든 디펙트 지옥불 지옥불 다섯장 호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호식할 수 있지 중과로가 세 개무역 컷즈가 되었으니 투리낭이도 두 마리 추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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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없으면 삽질하기 삽추가 삽추가 삽질이 합시다 더블 더블 나이트 아 이거 내 꼬롬이라서 아니 근데 내 꼬롬이 터지기 전에 잡네 캐틀벨 추가 배럴벨 캐틀벨 맨날 까먹네 캐틀벨은 왜 캐틀벨이 아니지? 캐틀벨 쓰이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카론에 유골세계 제거 소금... 소금기 빠짐 담배 캐즐 어둠의 포옹 현장에 병폭을 달아주세요 어폭 병에 넣은거 대접하면 병에서 빠지는데 어폭 아니 이거 양초 땜에 뭘 할 수가 없네 저저주주인인형형 저저주주인인형형 구구인형 구구 구구 구구구구구구 에미아 국비 싱겁다 카론의 유골세전 다시 출발 어머니 싱겁게 드셔야되요. 잘 봐. 누가 제거하던 진 발던지 와플 안먹고 개와이 표식 추가. 개와이 표식. 마람개비. 개와이 표식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둠둠둠. 우메랑 칼다리 젤쌤. 지옥불덕 카드타는거 치즈같이 생겼어. 바락. 쪼개낸 가면. 세대체력을 66일 씁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세대체력을 66일 씁니다. 아생. 으아. 기생충 10장 추가. 10장 추가. 10장. 반이론. 발견. 선철. 치약. 증신공격. 증신공격. 벽 하나도 없나. 어. 아니 무덤을 팠어? 병불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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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불소드가 꺼져있어. 근데 뭐..뭐..뭐..뭐해야되지? 태양계 모형으로 정신공격 뽑기? 병불 pł 병불소돌. 방울 컷 태양계 모형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규준단에 살아있다 규준 6장 추가 규준 6장 폭매 프리즘 한수 늦으셨네요 유물 하나 도망갔다 이름 여기 있는데 왜 앞서 빙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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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괄호편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빙하 어디갔어 이거 유물 어디갔냐고 어디갔어 으악 으악 단단단단단단단단도 아니 겁나 센데 안돌 엇 갑자기 닌자가 나타나서 투사죽임 닌닌 유물 빈자리에 고양이 올려주세요 고양이 나중에는 빈자리가 아니게 될텐데 진빵 됐다 갑자기 뭐야 너무 세니까 소금 지워주세요 소금 컷 뭐야 타격수비 없잖아 아 수레벨 완타 현류 아 현류 들고 있어 에너지유물 먹는게 나았을텐데 고장수가 뭐야 총매 총매팬 음 음 약히 지울게 없네 앗 마리케이드 전둔절단단단은 뭐야 전둥 설랑 달랐다고 저주인형은 2개 제거 왜요 두 장? 아까 그거 아까 총 넣으신 분인가보네 개화의 표식 제거 고강문 날 디펙트로 만들려고 다섯장? 백소 누성타격 이 게임 내가 접수한다 가지 두개 삭제 가지 삭제 띵하하하 추가 띵하하하 손손 몽목검검 손손 몽목검검 아씨 아 철자 어려워 뭐였지? 뭐였지? 히히 약해져라 그램닌 얼굴 한개 좋아 나뭇가지 하나 나뭇가지 하나 아니 잠깐만 어디까지였더라 복복 혼목검 두개 혼목검 두개 가지 하나 다 지지가 않아 나뭇가지는 나쁜 나뭇꾼이 되어졌습니다 가지 삭제 그램닌 얼굴 이거 이거 얼굴 시리즈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너무 헷갈린다 스네코의 눈 하나 스네코의 눈 하나 스네코의 눈 하나 전했고 감사합니다 그램닌 마스크 저거 얼굴 시리즈 어떤건 페이스고 어떤건 헤드고 어떤건 마스크고 이래가지고 개 헷갈림 아 지지근 넣어드렸습니다 침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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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맨날 넣는거라 안 헷갈리지 침척 스네코 눈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스네코 해볼투만 눈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침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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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sub 침척 침cle 침척 바위를 type 멤버십 개구리 아까 컷당한 총매불 추가 강해져서 돌아온 총매 총매 어따 샌는데? 까까머리 까까머리 포인트로 사는게 더 싸지 않나? 아님 말고 아님 몰루 홈멜 타격 그치만 포인트가 없는데 으아 진짜 카카 등장 까까머리 까까머리 4개 됐다 4개 까카지 알파 까까머리 5개 머리가 다섯개 까까 다 팔렸다 까까 매진된거 오랜만이네 품질 품절 잘 안되는데 까까머리 살려 죽어 나 죽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아 규준 찍었는데 규준 나오는거 봐봐 긴급 와플 투입 와플 투입 버겁지 버겁 오늘도 구체가 된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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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아니 개아프네 왕 불편하게 두번째 추는 양이 사체 두번째꺼 사체 으악 개아파 구내냥이의 복수 알겟 아니 아이씨 깍깍털 깍깍털 힐냥봐 눈글모 양복거리 추가해주세요 히어드롭 로켓 히어드롭 아이언클레드 어째서 울고있는거야 호화스런 매개 탑 탑 탑 중댐 깍냐 알파 랠리 리무브 닌자 두루 마리 화열끌 병폭 그린 스포 운노 레이지 레이지가 아니구나 운노 뭐임? 동굴해서 나는 것처럼? 뭐지 어떻게 하지? 뭐야 어떻게 해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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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은 아는데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화장실에서 하면 돼 플러그인이 없어 없엉 동굴 보이스 삭제 크크루 크크루 봉구렴 화열끌 하나 삭제한 김에 배경음 삭제 배경음 삭제 화열 어디지? 화열 뭐지? 럽 나 가장 없애고 싶은 카드 한개 없애기 괄호실 선택은? 규준이요 규준컷 아니 이거 안 뽑히니까 이제 병에 넣어버리네 규준단을 자극했다 분노가 레이지 아니면 뭐지? 분노가 레이지 아니면 뭐지? 분노가 레이지 아니면 뭐지? 혼냐 앵거 오케이 롯냐 냥관 그 다음에 진노랬나? 앞에 비샘 돌려줘 군화 군화 그 군화다 너 뭐지? 이러편 병 속에 너 어 다 선천히야 이제 폐주작 1번 룰 추가 제거 내서 제거 추가로 변경 안 돼 유휘왕이야 띡 띡 이펙테드 죽을 때 나는 소리 아니야 띡 가 가 가 가 가 가 찍 띡 린지 편이야 찍찍찍찍찍 병 스택 띡 아 이걸 왜 병에 넣어 나 이거 잡고 넣어야 된다 이제 액이 많아져서 넣어도 안나오니까 병에 다 넣는거 봐 전등 랜턴 그린 랜턴 그린 랜턴 닉 군화 정신공격 정신공격 168딜 정신공격 168딜 동굴 목소리가 안되서 동상하네요 선서진의 하이 들어 뱅송해주세요 선서진의 하이F는 또 뭐죠? 뭐지? 뭐로? 뭐임 주문을 잡아먹은 중치 1등장 1분간 야 추가 냐 리치냐 논냐 아 겁나 세네 두모냐 잘못했으면 구원생활 끝나냐 뭐라고 그랬냐 님도 하나 선해 알겠냐 어 제거해야되는데 라가볼니 뭐야 쟤 아 이거구나 유황이구나 라가볼니 라가볼니 라가볼 라가볼 라가볼니 거의가 라가볼니 공 부르는거 아니야 라가볼니 근데 라가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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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볼니는 진짜 근본이다 얼핵 5개 라가블린 밈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 붕금보네 켈리에 오 라가블린 이러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인 척 해야겠다 어 켈리 퍼프 성적 이거 거장 후 종료하면은 바로 시우얼굴치어 베니님 아씨 간육각이야 젤리퍼스 컷 에이 에프 에이 에프 진노정신공격 겁나 세네 근데 달팽이가 더 센데 달팽이가 더 센거 같은데 스텍 스텍 보호 만드는 거 같아 규준 달팽이 달팽이도 달팽인데 심장도 지금 달팽이 겁나 세지지 않아 으아아아 90들 하지만 맛있게 구워졌다 엔딩 배 배 배는 땅에서 자라는 건가 왜 삽틀해서 나오냐 센초 에이 꿀 꿀 아 가방 필요 없잖아 뭐 가방님도 수준이 아니라 나이갓 파열 파열 좋다 엔트로피 까비 못받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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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리지 동군돈 타락 쐬고 업복 쐬고 앗 앗 물량만 먹고 꽝 꽝 유황 유황 이렇게 유황 당타 당타 빈집 편향도 쓰는게 나았나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뭔데 할 수 있어 막으려고 노력해봐 왜 막았다 엔트로피 추가 저거 병 속에 들어있어서 나옴 아닌가? 병 속에 안 넣었었나 아까 병 속에 뭐 넣었지 하락 넣었구나 병뽕 먹었을 때 형상을 넣었어야지 아무튼 뽑았네 이걸 뽑네 역시 유령 영상 개사기임 또 먹엉 어차피 깼는데 물량이나 먹엉 꺼어어 변성 뱀성 간다 홍매먹엉 아니 아니 드로 좀 하지 말아봐봐 나 변성쓰기는 아니 아 뭐야 잠깐만 이걸 뭐지? 버그인가? 오케이함 아니 어떻게 저 이거 버그인가? 아닌가? 왜 강화된게 나오지? 아 강화되어 있으면 강화된거 나오지 긴장담을 주는 턴종녀 추가 이런축을 해놔어 변성에서 똑같은거 세개 뽑았어 개고수 턴종녀 추가 이게 대훈란이지 규준 규준 아니 규준 하나 없애는데 17되면 개검 빡빡 염통포식 턴종녀 염 염이 개검은 이럴때밖에 안쓰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끝없는 방황길 이게 대혼란이시 끝 지친 내 모습